1. 유민재라고 안녕 난 유민재라고 해 민재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근데 민재 공부도 잘 안댔어 삭막한 교실 여기에 로맨스를 곁들여 어쨌든 민재 너도 고수겠지만 신이션도 만만치 않을걸? 어떡해 이번 학교 생활은 정말 다를 것 같아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더 오기로 했어 잠깐만 이름이 똑같아? 쬐약해야 우리 반 소모노비 전학생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착각한 거야? 설마 벌써 빵조탈 만들었나? 이준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? 너무 무섭고 내가 한심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거야 있어 그럼 어떻게 해? 어떻게 안 해 그냥 살아 친해 보이는 거야 진짜 친한 게 아니라 나 나 엄청 가려 니가? 진짠데? 신이준의 그 차가운 심장이네 전학생 정도의 공격력이면 할 것 같다니까 신이준이 윤민재를 내가 잘 아는데 걔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거 마음 좋을 때 어서 못하니까 좋아하냐고 신이준의 아니? 가만 보면 민재는 비밀이 많은 거 같아 민재는 팔로워도 5천명이나 되는데 사진은 왜 다 지웠을까? 그게 그 유민재 같은 인기 그런 건 감히 바라지도 않았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 그럼 네가 오는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되잖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았다 공짜에onton Kurk 쐈의 강렬 지구 Kom Disc 아멘